자, 조회문항 일단 먼저 18번 문항을 봅니다 18번은 사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야, 그치? 거의 웬만한 모의고사에 다 있는 것 같아, 이 문제는 그치? 똑같은 문제라고 봐야죠, 문제가 그림만 좀 날개가 부드럽게 꺾인 느낌 근데 이미 여러분들 그림을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뭘 봐야 돼? 이미 대칭성을 보셔야 돼, 행동요일이 결국 이런 거야 문제 역시나 여러분 아마 문제 읽지도 않았을 거야 그림만 보고 풀었을 거야, 일단은 그림만 보고 풀려서 풀리면 그렇게 하면 돼, 시간이 아까우니까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문제 속에서 뭔가 공비를 찾고 첫 장을 찾기 위해서 이상이 잘 안 찾아줘, 그러면 그때는 문제를 꼭 읽어야 돼 문제의 발문 속에서 필연적으로 보조선을 그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 당연히 첫 번째 행동요일은 뭐야? 필연적인 뭐를 그어라? 보조선을 찾아라지 근데 이 필연적인 보조선이 여기서 뭐니? 무슨 선이야? 바로 대칭선이죠,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사실 행동요일으로 바로 떠올라야 돼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치? 그래서 봤더니 상황이 이래요 어쨌건 이게 1대 2짜리, 그치? 1대 2짜리가 문제인거지? 그치? 기본적으로 1대 2짜리 직사각형이 있고 그때 정확히 뭐야?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다 정해진 거예요 나 1이고, 나 전체가 2이고, 그치?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하니? 얘를 반지름을 하는 뭐를? 얘를 중심으로 하면 뭐를 그려? 부채꼴을 그립니다, 그치? 부채꼴을 먼저 하나 그리죠, 그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부채꼴이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부채꼴을 이렇게 그리죠 근데 야나두죠, 야나두, 그치? 그래서 그 야나두가 정확하게 뭐라는 거야? 가운데, 그치? 좌우 뭐야? 나비, 이건 그냥 전형적인 나비 넥타이 아니야, 그치? 그거 보고 만들 걸 거야, 그치? 실제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아마도 이쪽에 정확하게 이게 그려져서 이런 형태의 꼴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 이게 바로 뭐야? 필연적인 대칭선이 되고 보조선이 거의 되는 거죠 대칭선을 긋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요? 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치?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야 대칭선은 곧 변수 축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엇보다 빠르게 풀렸을 것 같아 뭐 고민할 필요 없는 거지 이 문제는 결국 밑줄 한 줄이라고 했어 그치? S1 구하고 S2 구하고 S3 구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돼 그럴 시간이 없다고 했어 그냥 밑줄 굳고 첫째 한 구하고 공비 역시나 뭐야? 닮은 비 찾으면 되는 거지 기본적인, 그치? 그래서 어쨌거나 이 문제가 첫 번째 넓이가 얘거든 그치? 이미 대칭이니까 뭐 하나만 구해서 몇 배? 두 배 하면 되는 거지 기본적인 이거 따라갔을 것 같아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일단은 뭐야? 누가 봐도 이거는 너의 너 누구니? 라고 물으면 나비 넥타이? 라고 응답하면 안 되잖아 그치? 나비 넥타이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게 아니라 너 누구니? 라고 하면 너 분명히 뭐래? 엄마 찾아야지 엄마 내가 네 엄마다? 이런 거지? 그치? 부채꼴 속에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건 반드시 부채꼴의 넓이 구하라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뭐 부채꼴의 넓이는 아마도 뭐야? 반지름은 주어진 거니까 이라고 주어진 거잖아 그치? 얘가 이라고 주어진 거니까 뭐만 찾으면 돼? 얘만 찾으면 돼 중심과 크기만 찾으면 돼 근데 그 중심과 크기 너 누구니? 그랬더니 보이잖아 왜? 야 너 인데 너도 인데 내가 아는 건 너도 이잖아 그치? 근데 넌 얼마래? 1이야 알고 봤더니 너가 아니라 누구야? 나야 나 이런 거지? 나야 나지 그치? 이 길이가 2일 때 이 길이가 1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잖아 2대 1대 로또 3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몇 도라는 거예요? 60도라는 건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아마 처음 그게 좀 어려웠던 친구는 욕을 못 찾아서 그랬을 것 같아 기본적인 게 그치? 그래서 각에 대한 건 결국 특수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그래서 아마도 뭐야 이거는 아 4파이 그치? 파이 아래 지구 그치? 반지름 2인 1이 있었다 파이 아래 지구이다 그중에 몇? 360도분의 얼마? 60도가 되는 거죠 그치? 자연스럽게 아마 걔는 6분의 1의 비를 가질 거야 아니 아니 30도 그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냈던 360도분의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12분의 얼마? 1이 그치? 이거야 이거 아 됐다 부채꺼의 넓이 쓰는데 나 뭐만 빼면 돼? 얘만 빼면 되죠 그치? 삼각형의 넓이만 빼면 돼요 그치? 너무 감사하죠 삼각형의 넓이도 누가 봐도 이거 뭐야 대칭선으로 해서 이게 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미 이 길이 이미 2지 이 길이 2 주어졌지 뭐야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높이를 구하는데 벌써 끝났어 무슨 썸? 대칭선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쪽이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반쪽이니까 아 그런데 얘가 또 30도고 그럼 얘가 뭐야? 60도고 뭐라고요? 2대 1대 로트 3 역시나 전형적인 비인 것 같아 아 그래서 넓이는 얘에서 얘를 곱해서 나누기를 한 거니까 얼마가 로트 3이 빠지겠지 그치? 그래서 너무나 뭐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 3분의 루트 3 그치? 그치? 우리가 기본적인 비율이 그치? 그러니까 2대 1대 로트 3이니까 그치? 그래서 루트 3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3분의 루트 3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일단 첫 장을 벌써 끝났어 그치? 첫 장이 그치?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두번째야 따라서 1백이 뭐야? 얘만 찾으면 돼 근데 걔를 찾으려고 봤더니 문제에서 드디어 이제 뭐야? 뭐에 주목하는 거야? a2b2 c2d2에 주목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그려진대? 뭐 명확하거든 야 두번째는 마찬가지야 나그든 그치? 나그든 저항하게 지금 여전히 그 안에 이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때 중요한 비가 여전히 1대 얼마? 2인 그치? 1대 2가 되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똑같이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끝났지 뭐 이거는 뭐 이 안에서 또 그려가지고 걔의 넓이를 구하고 이러면 안 돼 그치? 어차피 이 처음 나비 넥타이 누가 만들어? 1대 2가 만들잖아 그럼 얘는 누가 만들어? 얘 대 얘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도 닮은 비는 뭐야? 요게 1일 때 요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그게 길이의 비고 그게 닮은 비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게 x인 거야 야 너만 구하면 돼 이런 거지 그치? 그랬더니 잘했지 잘했지 그치? 그걸 긋는 순간 우리는 뭐야? 안다고 얘도 뭐라는 걸? x라는 거야 그치? 이미 무슨성? 대칭성 대칭성에서 전체가 2x니까 이쪽이 x라는 거야 그치?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얘가 x라는 얘기고 그치? 이게 x라는 얘기고 그럼 이 길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건 얘가 몇 도? 30도 그럼 계속 똑같은 얘기인 거야 아 너 30도구나 그럼 이거 끝난 거잖아 그치? 이거 분의 이거가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이듯이 그럼 이 길이 얼마인 거야? 루트 3 x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지만 너분의 너가 얼마니까? 루트 3분의 1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이 되는 거죠 2대 1대 루트 3이 되니까 이해 돼? 근데 끝났잖아 그래서 뭐야 선생님 변수가 축소가 됐다는 거야 여기서 문자를 남발하고 이러는 것보단 사실 이 루트 3 x가 뭐와 같다는 거야 전체 얼마라고? 1이죠 1에서 누굴 뺀 거야? x를 뺀 거라는 거죠 그쵸?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변수가 남발되지 않고 대칭선을 긋는 순간 변수가 줄어들어서 확실히 우리가 x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x가 그냥 끝난 거야 x는 따라서 루트 3 x 이항하면 루트 3 더 1 더하기 루트 3이 되겠네요 분의 얼마? 1이 됐던 겁니다 따라서 유리알 해주면 루트 3 빼기니까 2분의 얼마가? 루트 3 빼기 1이 됐던 거죠 그쵸? 루트 3 빼기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3 빼기 1이니까 결국 얘가 된 거고 따라서 정답은 2분의 루트 3 빼기 1의 바로 뭐야? 이게 닮은 비죠 근데 대상은 뭐죠? 넓이죠 길이의 비는 어쨌거나 넓이는 길이를 두 개를 곱한 거니까 그치? 제곱에 뭐하죠? 비례할 것 같아 그치? 그런 거야 그치? 그래서 개선이 나쁘지 않아요 그치? 왜냐면 분모가 이쁘거든 사라지거든 그치? 얘가 4분의 얘가 4 빼기 1루트 3이잖아 근데 4분의 4가 앞에 있으니까 그치?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분모가 그냥 2분의 1루트 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을 분자에다만 곱하면 되니까 정리해주면 답이 뭐야 2분이 되면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깔끔한 문제였던 것 같아 큰 변화 없이 기존대로 그냥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적용이 된 문제이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